예은씨가 직접 만든 노래 한번 저희가 실례가 안된다고 여기서 좀 청해볼 수 있을까요? 그런 기회를 주세요. 기타는 진짜 못해요. 제가 배운지 몇 개월밖에 안 돼가지고. 근데, 네, 예쁘면 봐주세요. 자, 스마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것도 하기 싫어. 기지개를 켜고 아픔을 해봐도 사실 나는 아주 졸려.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. 그래도 난 오늘도 스마일 예쁘게 거울 앞에 서 연습해. 넌 내가 웃는 게 제일 예쁘다니까. 넌 내게 스마일 주려하는 산속 한 잔을 까부친 옷처럼 달콤해. You make me smile. 네. You make me smile. 예은씨 잘하십니다. 자, 기타, 기타, 기타 받아드릴게요. 1개의 토크 배드 생선.